네 오늘 뭐 지수가 며칠 만에 또 이제 음선이 나는데 어쨌든 그 한 한 달 반 정도 전후를 과거 그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행보를 해왔고 또 예고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내일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진 재료라고 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시장이 이제 물가 고점이 그 6월달에 나왔고 금리 고점은 아마도 올해 12월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주요한 시장의 관심사는 바로 경기 흐름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의 그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또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감소가 결국은 이제 경기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는 경기 실제로 갈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이 됐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든 이런 걸 통해서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그 안에서의 경쟁력을 제거하면서 세계 시장을 넓혀나가고 매출을 올린다면 좋은 회사가 될 거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기 관련주를 하더라도 혁신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우리는 주목한다면 좋은 종목들을 갖고 또 이 경기가 나중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돌아서기 시작할 텐데 그 시점에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 갖고 왔고요. 보유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 현델릭드르기는 어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봐드려야 될 종목은 JV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VM이 지난번에 1차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요. 올라간 다음에 목표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 잠깐 한 3일 쉬었거든요. 3일 쉬고 이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했어요. 지지선이 딱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지가 되고 다음에 타겟은 여기쯤 될 겁니다. 2만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유하면 수익 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외에도 아이센스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수가 이제 가다가 멈추고 다시 경기 침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JVM 같은 종목도 국가를 돌파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두고서 경기 침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겠습니다. 6만 5천 5백 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현대위아 되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지난번 고점인데 4월 중순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여기 지난해죠. 2021년에 4월부터 7월까지 거래가 많이 터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많은 거래가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린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2021년, 작년 4, 5월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로 경기가 좋아질 것에 관련해서 경기 관련주들이 오르던 그런 시점이었고. 이 당시에는 제 기억에 철강이나 화학이나 자동차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에 올랐었는데. 여기 매수했던 분들이 결국 다 지금 상황태를 보면 가격 자체로 보면 이 저점 하단에 있기 때문에 다 물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물려있던 분들이 많은 이런 종목은 잘 안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뭔가 새로운 모멘템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즘 현대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종목의 실적이 올해도 꾸준히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전년에 영업이익이 한 1천억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2천억 정도 나게 되고요. 또 내년도에는 이것이 2천5백억 정도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지금도 막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1분기, 2분기 좋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안 만드는 게 없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주로 엔진, 또 구동 부품, 친환경 부품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또 공작기계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 기아나 현대에 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만으로 현대차 그룹이 잘 가면 얘도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을 수 있는데 한번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종목은 바로 현대위화입니다.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2천억 정도 전후에 올해 영업이익 예상되는데 2분기 530억 이렇게 나왔더라고 됐고요. 자동차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렇게 지금 경기도 좀 안 좋은데 17%씩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회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뭔가 좀 실적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경기가 극도로 좋아져서 호황 국면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보면 최종 판매를 하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경기를 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부품 회사들이 경기 나쁠 때는 아주 크게 폭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호전에 이것이 바로 반영되면 실적 호전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전기차 투자 본격화에 수익이 돼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대차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에 따라서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남들 최근에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사실 과거 구 전기차가 아니라 가솔린차를 주로 집중적으로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 진입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지금 현대차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차의 전기차 분야의 성장과 그리고 관련한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결국 현대위아도 수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자료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최근에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도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를 타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품주도 그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부품주 쪽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내용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이 경기를 탑니다. 경기 관련 주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예를 들면 제 기억에는 대한유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경기를 타면서 대부분의 화학주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유아라는 회사는 증설도 하고 또 그쪽 대한유아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아이템이 세계 시장에서 시장 장악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반토박 나는 와중에 4배씩 올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으나 바로 실적 호전이 담보가 되고 경쟁력을 확인한 현대차 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부품회사들 그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8만 원, 2차 목표치는 12만 원, 손절은 6만 4천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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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